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이마르 더블 라이너 가로챕니다 은바페 호날두 끊어냅니다 케빈 더블 라이너 크로스 길게 찔러줍니다 호날두 호날두 오른쪽 측면으로 라모스 크리스티안 에릭셉 파블의 나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로버트스 앞으로 찔러줍니다 라떼 크로스 거니 크로스 포아템 인터셉터입니다 호날두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셉 에덴 아자르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양팀 볼 다툼 치열합니다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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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측면으로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끊어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보아템 에덴 아자르 스루패스 스루패스 끊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셉 은바패 아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크로스 갑니다 살짝 길었습니다 갑니다 운바패 에덴 아자르 토니 크로스 케빈 더블 라이너 크리스티안 에릭셉 토니 크로스 에덴 아자르 네이마르 좋은 드리블인데요 은바패 토니 크로스 호날두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토니 크로스 슈트 크리스티안 에릭셉 케빈 더블 라이너 코널두 공간으로 패스 자 올립니다 케빈 더블 라이너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뒷공간으로 좋은 압박입니다 전반전 종료 희슬이 울렸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에덴 아자르 에덴 아자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박스 안쪽 살피면서 은바패 하브레 나겔로스는 중원에서 꽤 고전하는 모양새예요 로드리 크리스티안 에릭셉 슛 막아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셉 로드리 로드리 전방으로 길게 패스 크리스티안 호날두 스루패스 마르키뉴스 은바패 호날두 로버트슨 라모스 크리스티안 호날두 자 오른쪽 봤어요 포아템 끊어냅니다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코날두 오른쪽으로 볼 놓칩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프리킥 기회 위협적인 프리킥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까운 찬스 은바패 뒷공간을 노립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좋은 창출팀 골프스테이 걸립니다 화물의 낙을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끊었습니다 코날두 은바패 자 카운터 시도 마르키뉴스 공 가로채기 길게 찔러줍니다 끊어냅니다 코날두 슛 대해야 막았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스루패스 합니다 업사이드 합니다 엑사이드ies 형 Шим 카브레나겔 선수 교체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둔 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셋, 케빈 더브라이너, 받을 수 있을지, 은바패, 드리블합니다. 부하템, 공을 빼앗습니다. 하브레나겔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더브라이너, 상대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모하템, 던져내면 다이렉트 슈팅! 슈팅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오늘 중거리 슛 많이 나오네요.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 네이마르, 수비 성공합니다. 라모스 찔러줍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버져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뒷둔간으로, 슛! 거쳐야, 망했습니다. 은바패, 낫기 한번 잘 찼는데요. 아쉽습니다. queda Opina 베레나겔 이예요. 하브레나게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짓진 하네요 대치했습니다 자 슛 몰았다 몰았다 지금은 뺄가빈을 줘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조금 무리였지만 아직은 좋은 시도였습니다 여기 세팅도가 주어집니다 아마도 이전에 접촉이 있었다는 환경 같습니다 마르키뉴스 케빈 더브라이노 은바페 크리스티안 에릭센 찍어차진 공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데리트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데리트 한 번에 롱패스 크리스티안 호날두 크리스티안 에릭센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더브라이노 흐름 좋은데요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케빈 더브라이노 자 흘러다운 공 크리스티안 호날두 모라타 주심이 흐슬을 불었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채 우승구로 마무리됐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리스티안 호날두